표준 킹잼 성서의 부패함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한번 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편 곳이 10편 37편입니다. 3분의 2 정도만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들의 성서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어 킹잼 성경을 1대1로 직역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이 번역한 것을 보면은 이 성서를 자세히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결코 영어 킹잼 성경을 1대1로 직역한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영어 킹잼 성경을 변개시킨 성서입니다. 먼저 중학교 기초 문법도 제대로 떼지 못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7편 4절과 27절입니다.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뭐뭐하라. 그러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영어식 표현,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나오는 표현입니다.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그하리라. 명령문이 나오고 엔드가 나옵니다. 뭐뭐하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아주 기초적인 표현을 한글 킹잼 성경에서는 매끄럽게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성령님의 호흡이 들어간 번역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킹잼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Delight thyself also in the lord, and he shall give thee the desires of thine heart.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뭐뭐하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즐거워하라. 주시리라. a, n, b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리고 주시리라. a, n, b입니다. a 하나를 말하고 그 다음에 b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들의 번역은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리라 입니다. 즐거워하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냥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영어 킹겜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Depot from evil. 즉 악에서 떠나고 서언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뭐뭐하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and do good and dwell for evermore. 악에서 떠나면은 그러면은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는 말입니다. 한글 킹겜 성경에서는 악에서 떠나고 서언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아주 쉽게 누구나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호흡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악에서 떠나고 서언을 행하라. 그리하여 영원 무궁토록 기거하라. a.n.b. a도 명령문 b도 명령문입니다. 선을 행하라. 영원 무궁토록 기거하라. 원래 킹겜 성경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면은 영원 무궁토록 거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a.n.b. 하면 a.n.b.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표킹에서는 선을 행하라. 기거하라. 둘 다 명령문으로 해놨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기거하라. 거하라도 아니고 기거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영원 무궁토록 기거하라고 명령을 하면은 영원 무궁토록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오역을 해놨네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올바른 번역이라고 내놨습니다. 영어로 된 전공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영어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영어가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전공서적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영어문장 자체로는 아주 쉬운데 번역된 한글이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킹입니다. 단어 선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참 가관입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7편 3자리입니다. 먼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오. 영어 킹잼스 본문은 thou dwell in the land입니다. 너가 땅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킹에서는 이것을 너는 토지에서 기거할 것이오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가 뭔지 아십니까? 토지에서 기거한다. 쉽게 이 뜻이 무엇인지 들어오십니까? 영어 land를 토지라고 번역을 해놨고 dwell, 거하다 라는 것을 기거한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토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토지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을 토지라고 말합니다. 땅이 더 상위 개념이고 토지가 그 하위 개념입니다. 땅은 지구의 겉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이나 바다 이런 물이 있는 곳을 뺀 지구의 겉면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는 사람이 활동하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토지에 거한다. 이 토지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토지대장이 생각이 나네요. land는 보통 육지나 무 땅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토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구의 땅을 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끼짓끼지 몇 개 안 되는 고기에만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그러면 천년한국에선 주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그 사람한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토지라는 말로 인해서 여기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dwell이라는 영어 단어도 거한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dwell이라는 단어 뜻은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첫 번째 영어 성경에서 dwell in tent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게시록 21장 3절에서 dwell with them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적 용례를 보면 이 기거하다 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영어로는 소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기거하려 하니 기거라는 표현은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에 산다, 거주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기거한다고 쓰지 않고 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숙사에 기거한다, 친구 집에 잠시 기거한다. 영원한 초소가 아니고 잠시 잠깐 있는 것을 기거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용례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기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킹의 번역자는 내가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그 토지에 기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그냥 있는 겁니다. 기거한다라는 한국어를 보면 남에게서 더부살이 한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 집에서 기거한다, 추운 곳에서 기거한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기거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표킹의 수준입니다. 아무데나 펴서 이렇게 아무 단어나 봐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번역이고 결코 영어 킹잼 성경을 직역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편 37편 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어 킹잼 성경에 bring it to pas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글 킹잼 성경에서는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의 길을 죽게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bring it to pass입니다. 표킹은 이것을 그분께서 그것을 실현하시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실현이라. 실현 그러면 전 자아실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도 이렇게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가지고요. 실현이라는 말은 꿈이나 기대 등을 실제로 이루는 것을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까?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상 의사소통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도 사실은 bring it to pass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글 킹잼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아주 평이한 쉬운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뜻을 주님이 뭔가 실현시켜 주시겠다고 현실로 되게 해 주신다는 실현이라는 말은 사실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좀 과한 단어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6절입니다. 그가 내 을을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가져오시리라는 영어로는 bring forth입니다. 5절과 연결해서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이 번역이 너무나 잘 맞는 번역입니다. 표킹에서는 이것을 내 공의를 대낮같이 생성하리라 표킹에서는 이것을 생뚱맞게 생성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영어 bring forth 역시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성이라는 좀 과한 표현을 과한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어 맞소라 온문의 뜻도 야차 라는 뜻의 to cause to go out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생성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킹겜 성경의 가져오시리라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번역이고 이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한국어가 없습니다. 생성이라니 참 생뚱맞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 하지 말라 이번에는 이 초조해 하지 말라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ret not die self입니다.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 하지 말라 한글 킹겜 성경이 아주 fret의 이 영어 킹겜 성경의 단어를 잘 번역해 나왔습니다. 펴킹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어코 악을 행하려고 스스로 잠식당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fret이라는 영어에 아주 쉬운 단어를 잠식당하다는 한자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스스로 잠식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상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참 놀라운 단어 선정입니다. 이 fret not die self라는 표현이 성경에 4번 정도 나옵니다. 이 사야까지 포함하면 5번인데요. fret not die self 초조해 하지 말라는 한글 킹겜 성경에서 선택한 이 단어가 정확합니다.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10편 37편 1절 7절에서는 스스로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서는 스스로 잠식당하지 말라고 했고 잠원 24장 19편에서는 스스로라는 단어를 빼고 조바심을 가지지 말며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사에서 8장 21절에서는 스스로 안달이 나서 아주 제멋대로 지멋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조바심 잠식당하는 것 그리고 안달난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안달이 났다. 영어 단어 fresh라는 단어를 지멋대로 평상시에 우리가 쓰지도 않는 무슨 잠식당한다는 이런 아주 이상한 단어를 써놨습니다. fresh라는 단어는 조바심을 내고 조마조마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잠식당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 누에 아시죠? 누에 그거를 잠업이라고 하잖아요.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조금씩 침략을 해서 먹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잠식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스스로라는 말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원 24장에서는 여기 제기대명사를 생략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스스로를 여기서는 빼고 다른 데서는 넣었네요. 이들은 영어 킹잼 성경을 번역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어 킹잼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영어 성경 그 어디에 잠식당하다 안달라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냥 fret 아주 쉬운 영어 단어 하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통 책에서나 쓰는 그런 단어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는데 다음은 구절입니다.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땅을 땅을 유옵으로 받으리라 유옵으로 받으리라는 영어 inherit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herit the earth 땅을 유옵으로 받으리라 한글 킹잼 성경은 깔끔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킹에서는 그들은 땅을 상속하리라고 했습니다. 상속 받으리라 가 아니고 상속하리라 상속한다는 말은 뒤를 잇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받다라고 하면 피동의 뜻으로 전미사 받다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는 물건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 받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준 것을 가지는 것이고 상속 하다 그러면 주어가 주체가 돼서 뒤를 자기가 가서 잇는 것입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앞에 있는 주어가 자기가 가서 그냥 잇는 것 이것이 상속하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님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했어 이러면 형님이 주체가 돼서 그 유산을 상속한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상속을 한 거죠. 자기가 그냥 알아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그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 땅을 그냥 가져버리는 것 대를 그냥 이어버리는 거죠. 참 대단한 번역입니다. 이들은 한글킹잼 성경이 영어에 수동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동태라는 말 자체가 한국어를 설명하기 위한 문법이 아니고 영어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한국어는 사실 수동태가 그렇게 발달한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주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수동태로 표현을 많이 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한글킹잼 성경이 영어킹잼 성경에 수동태 문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던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주체가 되어서 여기서는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상속을 그냥 가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그냥 뒤를 이어버리는 것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줘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뒤를 이어서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상속권이 박탈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부패시키고 변개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서 상속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냥 상속을 이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박탈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것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가서 상속을 잊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표킹의 번역에는 그러한 마음이 보입니다. 이 단어선정 자체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번역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누가 영어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섬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말씀을 수호하고 번역해 하고 보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말씀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자신들이 입으로는 그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공격하는 자들은 사실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에 기반을 흔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킹이 성령의 역사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진실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국으로 주신 한강 킹잠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일으킨 세력이라고 보십니까? 증거예요. 증거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 볼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어 자기들이 상속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상속권을 하늘날에서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서서 뒤를 이어서 상속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상속하고자 하는 참으로 가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단어에서 그 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10편 37편 하나를 그냥 무작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 줄 몰랐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